안녕 이하빈 안녕 마이클을 붙여줘야 해 이하빈가 내가 내가 안녕 마이클을 붙여줘야 해 마이클을 붙여줘야 해 오오오 부숴봐 소금국 국기 해줘요? 네 자 똑똑했어요 오오오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오빠 최고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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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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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 냠냠 엄마 동생 맥주 장난쳐요 동생 혼내줘요 동생 혼내줘요? 동생 혼내줘요? 동생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동생이 맥주 좋아줘 엄마 더 찌찌! 엄마 더 찌찌! 냠냠 요섭이 한 입 먹고 resh 오와 진짜 잘 먹는다 콜루 엣 안녕하세요 이제 씻고 오랜다 으 예 이런 부분을 많이 먹고 있어요 막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요즘 많이 불렀잖아 그렇구나 냠냠냠냠냠냠냠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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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 꾹꾹 꾹꾹꾹꾹 !! !!! !!! !! !! ! ! !! 쿠 Woosh 슈슨 슈슨이 어디있지? 뜨구 어디있지? 오빠다 오빠 잘 먹고 있어요 동그란 공이에요 동그란 공이에요 무슨 색 공이 제일 좋아요 파란색 파란색 공이 제일 좋아요 엄마는 무슨 색이 좋아요 엄마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어디서 봐요 여기요 고마워요 이소비 한 입 먹을래요 파란 파란 종이 하자 그래 종이 하자 다 종이 있는데 다 종이 있다? 주우우우우 왜? 꽃은 다 동그란색인데 우와 오빠 최고 와